한선 씨의 친구 토마스네 집입니다. 아, 팝킹할까 싶습니다. 계속 들어가서 토마스가 곧 수고자입니다. 하이안의aje Ed. 동에 오는 사 param infra가 있습니다. 두인 fantastic. 두인어 매우 calculation입니다. 두인어 매우 라고 생각합니다. 두인어 매우 좋아합니다. 아리에맨 서울도 갈 수 있습니다. 네오 너무 귀여워 네오 게시오 예 넷 네 그래서 나를 본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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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ichelle 이 네 좋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. 남동생. 반갑습니다. 우와. 너도. 혼자 써도 가져오. 매일 수학기업 준비한다고. 그렇게 좀 같이 배우고. 이렇게 집중한 거 보이에요. 행복. 'm doing a very nice day. this is Janet and this is Jennifer. I looked so at them. 여보세요? 1816 est International. you enjoy Germany little bit. I like it here. 영어밖에 못해? 동의말은 못해. 동의말이 아니고 한국말은 누구 없지? 한국말은 조금만. 동의말이 너무 높은 곳이었어요. 동의말은 사실 좀 더 선호 llam기. 영어밖에 없는데 euro. 영어밖에 없었을 겁니다. 동의말이 너무 안 했다. 한국원도 안 했다. 이렇게 하는 거지. tsp. 졸업하러 가야 됐어요. 한 번에 와야 되니까 남은 오늘 시연이 없었어요.